이야... 음... 아니, 추첨 같은 걸 할까? 포인트는 지금 쓴 사람도 있고 하니까? 아, 어렵네.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을까? 그냥 롤이나 하자고? 좋은 생각이긴 한데... 그러면은... 기다려봐. 생각이 있어. 일단은 뭘 할 거냐면요. 포인트 비싸게 해서 빨리 털기 어때요? 어 약간 그런 식으로 하려고 100만부터 시작해서 차차 낮춰가는 거지 이제 매감 매직 버리고 사인 플러스 간단 그림 돈으로 지휘를 사보세요 아니 설명 이따위로 해놨어 사인과 간단한 그림 100만으로 해서 이제 한 명만 이렇게 딱 하는 거지 한 명만 받게 못 하나? 아 보상 제한 이렇게 한 명 하면 되는 거지 어 이렇게 자 한 명 해보세요 100만 원 없습니까? 100만 원 100만 원 받습니다 100만 원 없나요? 어 치즈는 안 되나요? 아 100만 원 치즈 써보세요 아 장난이니까 하지 마세요 100만 원 있어? 했어 누가? 나 이거 어디서 확인해 나 어디서 확인하는지 몰라 썼냐? 누가 썼어? 팔렸어? 누구야 누가 사는 거야 누가 사는 거야 어디서 봐 기다려봐 어떻게 봐? 미안하다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 샀는지 안 샀는지 왜 나 안 나오지 근데? 바보냐고? 네 기다려보세요 아 요청 대기여 여기서 보면 되겠다 아 고래꿈쏙니 아이고 분명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더 못 사는 거 맞아요 이거? 아 막혔어? 오케이 내가 원하는 그림이야 오케이 자 고래꿈쏙님 뭐 그려드릴까요? 제가 사인 해드리겠습니다 오 뭔가 여기서 이렇게 사인하는 거 좀 신기하다 트위치 반초각 나온 꿈꾸는 고래요? 알겠습니다 고래가 어떻게 생겼지 근데? 약간 요런 식으로 그려드리면 좋네 오 좋다 좋다 짠 그럼 요거를 이제 제가 저장을 해서 저 팬카페에 올려드릴게요 팬카페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람 봤습니다 자 이제는 자 가격이 확 낮아지겠습니다 자 50만으로 갑니다 자 50만으로 한 명 선착순 갑니다이 출발 오오 소이비님 오 오 냉큼 쓰셨네 아유 뭐 그려드릴까요? 초록색 콩을 들고 있는 나? 오케이 나는 진짜 너무 금방 그럴 것 같은데? 악랄아 캐릭터만 그린 지 온 5년 눈 감고도 그릴 수 있게 돼버렸다 짠 제가 소이비님을 들고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다음 다음은 30만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선착순 한 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지강님 뭐 그려드릴까요? 트위치랑 나? 트위치가 어떤 트위치야? 아 플랫폼 트위치 오케이 트위치 사망 기념사인 좋아 이제는 5만원 한 번 가겠습니다 출발 오 모카 카라멜님 아 생각보다 되게 빠른가 보다 지금 웃기다 그저 진행하는 나는 즐거울 뿐 뭐 그려드릴까요? 조이 양은 그린 지 하도 오래되가지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예 모카 카라멜님까지 자 다음 다음은 가격을 한 번 확 낮춰볼까? 500원에 갑니다이 가자 500원 한 명 출발 오 됐다 왜 이렇게 빨라 얘 웃겨 안 해 안 해 이렇게 했는데 얘들아 싸우지 마 좋자고 하는건데 좁 옆줌님 뭐 그려드릴까요? 고양이? 오케이 예 고양이 자 500원 했고요 자 100포인트 갑니다 진짜 싸다 싸다 싸 단돈 100포인트 박나나 싸이니 단돈 100포인트 자 갑니다이 출발 오 했다 했다 선우 마스터님 아 다 개 화나 있는 거 개 웃겨 아 왜 이렇게 웃기지? 너네 화나 있는 게 왜 이렇게 웃기냐? 뭐라고 화내고 있냐? 뭐 그려드릴까요? 아 웃어요 오케이 포인트가 적으면 적을수록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더 화나나 봐 웃기다 나나님 싸이는 매우 큰 가치가 있습니다 4.8만 트위치 포인트가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? 아 지금 4.8만을 가지고 계신가요? 고려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아웃소림 자 다음 포인트는 더 떨어질 수 있나? 더 떨어지나 해볼까? 10포인트 10포인트 가자 싸다 싸 정말 싸다 100만에서 지금 1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10포인트 출발합니다 10포인트 선자수 3명 출발 오 됐다 디도님 축하드립니다 안 해 이러고 있네 하지 마라 누가 하라 그랬냐 디도님 뭐 그려드릴까요? 꿀잼 띠모 오케이 그래도 포인트 이렇게 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좋지 않나요? 안 좋다고요? 봤어요 재미 없거든요? 이러고 있네 어이없어 왜 나한테 짜증내지? 호참 별꼴이야 실패한 사람들은 안 좋아 짜증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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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이 너희들의 순발력이다 그냥 운발 망깨밈? 아 벨페 좀 내일 문 닫고 받아서 벨페 좋다고 이제 올라가자고 포인트 감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아니 1포인트 갑니다 자 1포인트 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서로 싸워라 자 1포인트에 한 명 단 1포인트 자 과연 누가 가져가게 될지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어 안녕하세요 악질입니다님 축하드립니다 이게 종말이지 얘들아 이게 마지막 날이지 안녕하세요 악질입니다님 뭐 걸어드릴까요? 어디갔어? 아 꽉꽉꽉꽉꽉꽉꽉꽉꽉g belly BTS도 힘들잖아! 유미 그려주세요, 오케이. 진짜 오늘 좀 뜬금없이 한 거 치고 좀 알찼다. 비추. 얘 다 꺼여서 비추하잖아. 예, 마지막. 안녕하세요, 악질입니다. 님까지. 다들 재밌게 즐기셨나요? 근데 포인트 지금 제일 많은 사람 누구야? 제일 많은 사람 찾아보자. 49만? 100만도 있어? 100만 있는데 왜 못 썼어? 쓴 건가? 127만? 근데 왜 안 썼지? 안 쓴 건가 못 쓴 건가? 못 쓴 거예요? 아 다 뺏겨서 그래? 아 그래. 쓰레기통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남은 포인트를 버려보세요. 진짜 많다. 그래, 취지직에서도 행복해야지. 진짜 끝이다, 얘들아. 괜히. 괜히 울적하네, 근데. 우와, 여기 올라가는 속도 봐, 얘들아. 올라가는 속도 봐. 야, 채팅이 안 보여. 여러분, 남은 거 다 털고 가십시오. 마르다, 빨라. 어, 나 괜히 눈물 날 것 같네. 어이. 어이, 괜히 눈물 나지? 응해, 나의 위. 괜히, 괜히 그러네. 아니, 솔직히 문 닫는 거 뭐 몇 달 전부터 공식 있었고. 어차피 취지직에서 하면 되고 하는 거니까. 오늘 킬 때까지만 해도 진짜 별 생각 없었거든요. 울 거면 3분할. 우리 그래도 즐거웠잖아. 진짜 오늘 방송 킬 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었는데. 어, 괜히. 괜히 고생했다고 하니까. 어차피, 어차피 똑같잖아. 어차피. 나도 너희가 처음이야, 얘들아. 저도 방송을 트위치에서 처음 하고. 그래도 나름 꽤 오래 했는데. 아니, 왜 슬픈지 모르겠는데 슬퍼. 아니, 어차피 몇 달 전부터 서비스 종교한다 했고. 지식에서도 계속 동시 송실했고. 계속 방송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잘 있는데도. 왠지, 왠지 그냥. 왠지 슬프네. 내가 그래서 나 F라 했잖아. 나 T 아니라니까. 나 F야. 얼마나 슬퍼. 졸업하는 기분? 졸업이 아니야, 폐교야. 우리 과가 통폐 없던데. 졸업이 아니야, 이건. 그래서 이름이 비슷한 다른 과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. 강제 졸업. 강제로 옆 학교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거야. 아, 이거 왜 슬퍼? 왜 슬픈지 나도 모르겠는데 슬퍼. 아이고, 강제 언니. 많이 사랑. 응원. 당신이 그거군요. 애니로 낚인 사람 중에 한 명이군요. 여기 있는 대부분이 그럴 텐데. 맞아. 대부분 낚인 사람들. 낚인 피해자들 모임. 왜 슬픈지 모르겠는데 슬퍼. 슬픈 건가? 모르겠네. 나 누나 조딩 때 누나 유튜브 댓글에서 컨셉질 하다가 차단 당했던 철없을 때부터 봤는데. 그러니까 이런 거 보다 보면 웃기다니까. 그런 친구들도 커서 그때 얘기를 웃으면서 해줄 수 있다는 게. 왜 다 같이 늙어가는 거야. 흐흐흐흐. 아, 새로운 닌님. 아이고, 만원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와, 게임콘. 어, 일단 세금이 나왔어요? 그거를 먼저 얘기해야지 얘들아. 어, 오늘 축제인데요? 여러분들 개미털이 갑니다. 자, 트위치 종말의 날 개미털이 갑니다. 오오오오오. 오오오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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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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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